진짜 나랑 안 사귈 거야? 잠깐만 기다려봐 아니 나 스토리 올리잖아 안 봐봐 알았어 가자 맛있어 바이바이 와 너무 예뻐 자기 아니야 뭔 소리야 아직 상인이로도 안 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뭐라고 생각하지 마 너무 예뻐 빨리 가야겠다 해 다칠 것 같아 너무 비쌌어 이거 때문에 오빠 혹시 코트 피하고 이런 거 아니지? 코트 피는 거 아니야? 아 안절로 쓰여 마시는데 동생도 인천 삼천 원 아 너무 예뻐 아빠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나처럼 자 화장실은 옆에 높아주실 때 아입니다 이 장소를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스 빨리 와 빨리 와 남은 너무 룰만택한 거 아니야? quoi 혼나올 것 같아 왜 우리 이제 깔려도 해? 뭐가? 지금 연기하는 거야?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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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감정졸려 봐서 연기까지 준비할 거야! 와! 두 번 탑승할게요! 네! 네! 이거 나한테? 아니 나는 처음이야! 처음이야! 뭐 맛있어? 네! 두 명 맞지? 어? 너무 예쁘다 오빠가 사진 좀 찍어줘라 찍어줘 오빠가 사진 좀 찍어줘라 오빠가 사진 좀 찍어줘라 빨리 오지마 오빠 이 차는 거 하려고 오지 빠져나 으악 대박 옆에 누가 사면 진해 배신 기적이 너무 좋죠? 지금 원래 이 정도가 맞춰대요? 응 어? 아 안 된 거 맞춰대요? 어? 땡기요? 어? 땡기요? 어? 땡기요? 어? 아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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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신 오빠가 준비 끝냈을 것 같아서 내가 준비했어 엄마? 우와 엄마, 눈이 나와 오케이 맥주 언니는 해야 될 것 같은데? 그래 그래, 그래 가자, 가자 아래요 그게 뭐야, 밥 먹어서 어, 거기 집으로 가자 아래요 짜지 고마워 자 이곳인데, 나 침벌에 노래 다 불러 업어주면 안 돼? 미안 저기에 뭐 생겼네? 어? 저기에 뭐 생겼네? 방안 온라인밭이 아주 쉬어가지고 호텔에 뭐, 오성권 호텔이야? 너무 예뻐 난 가을바다를 되게 좋아해 좋아 듣고 있어? 오빠? 졸린 거 아니지? 이렇게 넘어가려 하지마 이렇게 넘어가려 하지마 이렇게 넘어가려 하지마 그때 생각나, 아까 부산에서 찍었을 때 부산에서 벚꽃 필때, 그때 느낌인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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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꽃 나올 것 같아 아니, 내가 꽃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 아니, 내가 꽃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 됐겠지?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짜잔 땡 딱 어울리지 않아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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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너무 사이다 같다, 땡 봐봐 너무 사이다 같다 땡 봐봐 너무 어두워, 이게? 내가 해줄게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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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bs 이런거 빛이 물뿜 press 좋아 아이고, 맛있다 애... 대박했어 오일 李 맛있어? 맛있어? 너무 행복해. 이런 게 행복인가? 나랑 먹으니까 더 맛있지? 응, 이걸로. 먹거든, 할래? 근데 나는 새우 까는 걸 싫어해가지고. 근데 이거는 국물이 진짜 찐이야. 국물을 먹어야 돼. 핸드 해봐. 후지. 맛있어? 맛있어? 나 좀 변하지 않았어? 아니, 변한 거 없어? 나 좀 변하지 않았어? 아니, 변한 거 없어? 상담 말해줘. 국기가 빠졌어. 그것도 몰라? 나한테 관심이 있으면 어떤지. 형...? 나는, 사구가 아니라. 나는 아프다 그래서. 나한테한테 주워 bite고. 나는, 내가 농사한다는 것 같아. 여러분, 내가 농사한다는 것 같아. 너무 지적이야. 저의 사구는 많은 기술이 나니까, 난, 수호가 한다고 해서... 나는 공식이 나에게uela, 근데 진짜 나랑 안 사귈 거야?